교수님, 오늘은 사례를 들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손익분기 판매량과 이윤 극대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세요. 먼저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손익분기점과 이윤 극대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과 이윤 극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카페의 사례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서울카페의 판매량과 비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커피 한 잔 가격이 4달러이며 고정비용은 시간당 50달러, 변동비용은 한 잔 재료비 0.8달러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판매량이 1시간당 20잔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 총수입을 계산하시오. 문제 2. 총비용을 계산하시오. 문제 3.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커피 한 잔당 수입은 얼마씩 늘어나는가? 문제 4.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커피 한 잔당 비용은 얼마씩 늘어나는가? 문제 5.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판매량은 얼마인가? 문제 6.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은 얼마인가? 1번 문제에서 총수입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고 한 잔 가격이 4달러이므로 1시간에 2잔 판매할 때 총수입은 8달러가 되며 1시간에 4잔 판매할 때 총수입은 16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수입은 화면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총비용을 계산하시오에서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고정비는 카페를 처음 개업할 때 임대료, 주방기구, 식탁, 의자,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에 투자한 금액과 인건비를 말합니다. 개업할 때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향후 추가 증설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으면 일정함으로 고정비로 분류됩니다. 변동비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원재료 비용을 말합니다. 사례에서 1시간당 고정비가 50달러이고 변동비가 1잔당 0.8달러이므로 총비용은 고정비 50달러 더하기 판매량 곱하기 0.8달러가 됩니다. 1잔도 판매하지 못하였을 때 총비용은 고정비 50달러 더하기 판매량 0잔 곱하기 1잔당 변동비 0.8달러이므로 50달러가 되며 2잔 판매할 때 총비용은 50달러 더하기 2잔 곱하기 0.8달러이므로 51.6달러가 됩니다. 20잔을 판매할 때까지 총비용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1시간당 20잔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상승하여 1잔당 변동비가 0.1달러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당 22잔을 판매할 때 변동비는 22달러 24잔을 판매할 때 변동비는 28.8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총비용을 모두 계산하면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총비용은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이며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커피 한 잔당 수입은 얼마씩 늘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계산한 총수입표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표에서 0잔을 판매할 때 총수입은 0이며 2잔을 판매할 때 총수입은 8달러로 8달러가 늘어났으며 4잔을 판매할 때 8달러가 또 늘어났습니다. 즉 2잔씩 판매가 증가할 때 총수입은 8달러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한 잔 단위로 계산하면 한 잔이 증가할수록 4달러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한계수입이라고 합니다. 한계수입이란 제품 한 단위를 추가 판매할 때 늘어나는 수입을 말합니다. 사례에서 한계수입은 4달러가 됩니다. 눈치 빠른 학생은 짐작하였겠지만 한계수입은 곧 한 잔당 판매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째 문제는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커피 한 잔당 비용은 얼마씩 늘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총비용을 계산하였으므로 판매량이 한 잔씩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피 0잔을 판매할 때 총비용은 50달러, 2잔을 판매할 때 총비용은 51.6달러, 4잔을 판매할 때 총비용은 53.2달러가 됩니다. 판매량이 20잔이 될 때까지 총비용은 2잔당 1.6달러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20잔을 추가하면 현재의 인력과 재료비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추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추가 판매할 때 늘어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커피 한 잔을 추가 판매할 때 늘어나는 비용을 한계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판매량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판매량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을 때 판매량을 말합니다. 이를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며 손익분기점의 이윤은 0이 됩니다. 먼저 이윤을 계산하면 화면에서 보는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시간당 14잔을 판매하면 5.2달러 적자이며 16잔을 판매하면 1.2달러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판매량은 15잔 또는 16잔이 된다. 손익분기 판매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이며 손익분기점에서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으며 총수입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계산하며 총비용은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로 계산됩니다. 또한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에서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으므로 판매량 곱하기 가격은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와 같고 이것은 다시 고정비 더하기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과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판매량 곱하기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는 고정비와 같습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분의 고정비로 계산됩니다. 다섯번째 문제를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가격 4달러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0.8달러 분의 고정비 50달러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15.6잔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6잔이 됩니다. 여섯번째 문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윤 극대화 문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추가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고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작으면 추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고 합니다. 6번 문제에서 26잔을 판매할 때 한계수입은 8달러 한계비용은 7.6달러이므로 추가 판매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28잔을 판매할 때 한계수입은 8달러 한계비용은 8.4달러이므로 추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 점은 26잔 또는 27잔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축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냅니다. 고정비 곡선은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수평선이 되며 변동비 곡선은 판매량이 0일 때 0에서 출발하여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우측으로 상향합니다. 총비용 곡선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총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가 점차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익은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1을 통과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 판매하면 변동비가 크게 증가하므로 손익분기점 1을 통과하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손익분기점 1에서의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며 총비용 곡선과 총수입 곡선의 간격이 가장 넓은 곳에서 이윤 극대화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판매량이 이윤 극대화 판매량이 됩니다. 총수입 곡선과 총비용 곡선을 이해하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이므로 여러 번 반복하여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교수님, 오늘 수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손익분기점 1개 수입 1개 비용과 같은 용어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므로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관리 전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